한국어 얘기하는 것 한국어 얘기하자면 한국어 이야기하는 것 한국어 얘기하는 것 저는 한국어 야한을 할 거에요. 그래서 투다케이에서 선생님하고 한국어말하기 연습하고 있어요. 한국어 그 단계에 대해 한국어 공부할 때는 취미 높고 힘들었는데 튜토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토픽 5그룹을 갈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어를 몰라서 힘들었어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한국어 선생님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튜토끼에서 선생님하고 스카이프로 매출 수업하고 있어서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류와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어에 특화된 온라인 사이트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업 모델입니다 튜토끼는 이런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고 가장 많은 한국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축된 한국어 강사 매칭 플랫폼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터K에 접속하면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많은 한국 선생님들 중에 본인에게 꼭 맞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POP, K-드라마부터 정식 한국어 교수까지 수많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배워보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